KBS 단독 고발사주 넉 달 뒤 실제 고발장과 판박이 틀린 주민번호 앞자리 기재에 이어 내용도 동일한 수준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 4월 미래통합당 고발장 8월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. 인턴을 했어요 안 했어요?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. 인턴을 했어요 안 했어요? 대법원 2013년 4월 26일 선고 2013-993 판결로 유죄 확정 고민정 의원 거론도 동일 괄호 표기 내용도 동일 박성민 최강욱 의원 고발장 초안과 미통당 작성 고발장은 말 그대로 판박이 틀린 주민번호 특정인물 고민정 거론 괄호 속 문장도 동일 유튜브 조회수 오류까지 동일하다 이 정도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건만 정치 공작이라 지저자는 이들은 뭐다? 박성민 허전해 독 forearm